탱크메이트. 오메가둘. 로비 들어오라 안했지? 들어와야 돼. 너 빼고 다 들어왔어. 응 거짓말 하지마. 퓨어리스님 한 수 부탁드립니다. 와 점까지 이거 완벽했다. 승훈아. 승훈아 알지? 한타 이기고. 엠티디. 다음 테이 간다. 하나 둘 셋. 화이팅. 뒷돌아기 뒷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둘 셋. 성공하기. 승훈아 나이스. 승훈아? 승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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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問2건 dom골. 승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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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댔스다 나 10댔스 둘째나 X마라 까비다 까비 온 빠꾸 없이 들어갔나? 아니 정말 잘 들어간 기분이였는데 첫 썸 살짝 스노우볼이 그런 거 같은데? 힘은 우리가 더 센 거 같은데? 아깝다 까비 아 너무 아쉬운데? 아 너무 아까운데? 진짜? 아쉽다 아 X마라 아 X마라 아 X마라 아 X마라 애가 메일 들고 오는 거 반칙 아니냐? 난 진짜 X반칙이야 아 이제 우리 사잖아 네 우리 사로 이기자 눈앞에 자 조용히 올라갈게 조용히 나도 조용히 갈게 그러면 난 조용히 안가고 그냥 갈게 소리 안남 진짜 파찌 먹어버렸네 아 이거 내 파찌 아니네 내가 다 잡았는데 좋았다 아 MTD MCD This is MTD 이게 MTD지 MCD MCD 예 오늘 번주리가 나쁘지 않은데? 그래서 A2 중 야시장 첫 돌진 때 살짝 놀라긴 했는데 바로 따라갔다 나 살짝 살짝 놀라긴 했는데 바로 갔다 우리 사는 돌진 없어 다행이래 숭아 너의 얘기밖에 없다 캐리메이트 캐리메이트 캐리메이트가 캐리머신인데 제발 이기자 리얼이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애인 좋은 우리 사람한테 처음 맞아 봤거든 공기 행복하게 화물 믿고 있던데 아니 너 트레이로 화물 믿는데 표정 왜 이렇게 진지해? 숭바라 택승당하면 안 되잖아 할리우드 할리우드는 우리맵이라 화물은 우리맵이 아니라 할리우드 오아시스까지는 우리맵이잖아 아무것도 더 이상 밀어내 하하하 난 할리우드 일거 같아 뭔가 파티커팝 나 containers 나 버렸다 나 버렸어 아 fathers 밀어 사이더 나이스 윗키윗 윗키윗 이기자공 좋다 야이 piece always 나이스 생일버프 좋았다 나머죠 어휴 화물 밀었어 아 겁났길네 화물 밀었어 아무도 모르는다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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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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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너 니 망치를 어디에 심해를 해 얘네랑 프리세이트 국룰이다 나이스 굿굿 자 얘들아 한 뱀 남았다 가보자 가보자 승훈이 말만 들어라 진짜 가보자 덧받고 없이? 덧받고 없이 가야돼 덧받고 없이 가야돼 어제 느낌 살려서 승훈이 말 잘 들어 승훈이가 곧 법이여 승훈이 신한의 Rock 흥뿍 승훈이가 승훈이 진agua 승훈이 승훈이 정 sne 도발 인터뷰 해가지고 이겨야 돼 맞아 까비 까비 다운라운드가 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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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조합 우리가 더 세 메이 다음 볼 밟아 아 안 뜨거워 오케이 충규야 충규야 몇 천데? 충규야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요키 먹으면 살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밟아줘 그 다음 밟아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뛰어심해 뛰어심해 나 심해 놓고 돌아 나 죽었다 왼쪽에 심해 트라이 있어 나 자폭으로 버틸게 이거 그 다음 터치 밟아줘 밟아줘 제발 메이부터 메이부터 아 이제 안 돼 그 다음 툰빼대 아 까비 너무 아쉽다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까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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